범불 10년 화무시비롱 범불 10년 화무시비롱 아무리 막강한 권력이라고 해도 10년을 가지 못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 해도 열흘을 넘기지 못한다. 그 당시에는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할 권력을 가지고 득세하여 각종 이권의 손아귀를 뻗친 채 어떻게든 범망을 피해가며 승승장구했을지라도 10년이 지나고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는 아무리 포장하고 애써 감추려 했던 일련의 사건들의 그 숨은 이면들 뿐만 아니라 거대한 소용돌이로 인한 수많은 국민들의 울부짖음 속에서도 입이 찢어지도록 웃고 있었던 극소수의 민낯들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저희 커넥팅 링크에서는 새로운 목록 딥스트럭처를 통해 2000년대 초반 제16대 대선 불법정치자금 수사에서부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에 이르기까지 참여정부를 뒤흔들었던 일련의 사건 일련의 사태에 발단이 되었던 초대형 부동산 사기 사건 굿모닝 시티 분양 사기 사건에서부터 이 사건의 주범인 윤창열에게 서울 한복판의 굿모닝 시티라는 초대형 사기 밑밥을 만들 수 있게 뒷돈을 대주었을 뿐만 아니라 조직폭력배들과 금융 브로커 그리고 공중파 유명 스타PD까지 숟가락을 들이밀며 당시 전북도민들의 민생을 도탄에 빠뜨렸던 전일저축은행 사태 그리고 굿모닝 시티 분양 사기 사건 못지않게 큰 충격파를 남겼던 명동 명품 쇼핑몰 하이에리엇 분양 사기 사건의 주범이자 이러한 초대형 사기 사건을 통해 조성한 검은 돈을 해외 자본으로 둔갑시켜 당시 최대 저축은행이었던 한솔저축은행을 집어삼키고 오늘날 2020년대 정치판을 아직까지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성남시 제1공단 부지까지 넘받던 희대의 사기꾼 권덕만을 비롯해 도덕적으로 완벽하다고 자부했던 MB정권의 민낯이 다종다양하게 드러났던 삼아저축은행 사태와 보혜저축은행 사태 이명박의 멘토라고 불렸던 방통대군 최시중 당시 MB정권의 이너서클인 영포회의 주축으로 왕차관이라고까지 칭해졌던 박영준 거기에 만사형통 상황으로까지 불렸던 제17대 대한민국 대통령 이명박의 친형이자 제17대 국회부의장까지 역임했던 육선 국회의원 이상대까지 당시 MB정권의 최정점 인사들마저 옥살이를 피할 수 없었던 파이시티 이너가 비리 사건 솔로몬저축은행 사태 미래저축은행 사태까지 윤창열 권덩만 같은 파렴치한 초대형 부동산 사기꾼들 그리고 이들과 긴밀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었던 조직폭력배들과 명동 사채업자들 거기에 이들과 함께 무자본 M&A 무자본 기업사냥 추가조작 등 각종 금융사기 범죄들의 기술자 역할을 도맡았던 금융 브로커들 여기에 서민들의 핏담매친 예치금을 가지고 마치 자기들의 사금고마냥 이 검은 연결고리의 쩐주 역할을 자처했던 각종 저축은행들 더 나아가서 이런 인간들을 관리 감독하고 엄벌했어야 할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국가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혹여나 이렇게 부패한 공무원들이 있다면 이들까지도 다시는 발도 못 붙이게 했었어야 했던 당시 정권의 최고위층 인사들까지 다 한패거리가 되어서 배려 이들을 앞잡이 삼아서 국가 예산을 들어먹고 정부 부처까지 나서서 주가 조작에까지 가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참으로 기가 막힌 사건들을 검은 연결고리라는 큰 괴 안에서 적나라하게 다루어왔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imf 사태 이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보다 더 큰 영향을 끼쳤던 자본주의라는 틀 안에서 교묘하고 악랄하게 법을 어겨가며 서민들의 피눈물을 양분삼아 거대한 불을 축적하면서 자신들의 몸집을 불리고 이들을 감시 관리 감독하는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최고 권력자들에게까지 돈을 먹이고 좀 더 대범하게 좀 더 스케일이 크게 좀 더 사악하게 당시 사회 곳곳을 존먹고 있던 이 검은 연결고리들 중 나름 난다 긴다 하는 유명 인사들이 총출 동안 초대형 사기범죄 올스타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단일 금융비리 최대규모 사건 부산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80년대 초반 박정희에 이어 또다시 총칼을 앞세워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 정권은 박정희도 끝끝내 어쩌지 못했던 김대중을 기어코 어떻게든 엮어 사법살인하려 했고 그야말로 먼지 한울 나올 때까지 김대중 주변을 샅샅이 뒤지며 탈탈 털기 시작하자 당시 삼양타이어 대표이사였던 박상구는 자위반 타위반으로 금호그룹을 떠나 숨죽여 지내다가 전두환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완전히 집어삼킨 후에야 경기도 안성공단의 도가산업 이라는 연마석 생산가공 기업을 설립하고 광주상호신용금고 대전상호신용금고 부산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하는 등 제조업과 금융무역업을 동시에 경영하는 인생제의막 사업제의막을 시작했습니다. 박상구는 금호그룹 삼양타이어 등에서 쌓은 인맥과 특유의 사업가 기지를 바탕으로 부산신용금고를 전국 10대금고 반열에 올려놓으면서 1990년대 말 대한민국 금융계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된 imf 사태에서도 살아남았고 2000년대 초반 저축은행 붐을 타고 더욱 승승장구해 나갔으며 2004년 어느덧 튼실하게 성장한 부산저축은행 그룹 경영권을 자신의 아들 박연호에게 물려주고 사업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2004년 아버지 박상구로부터 부산저축은행 그룹 경영권을 물려받은 박연호는 자신의 모교 광주일고 동문들을 경영일선에 앞세우면서 공격적으로 사업을 전개했고 노무현 정권말인 2007년 자산 4조를 돌파하면서 한국저축은행 그룹 솔로몬저축은행 그룹과 함께 업계 빅3로 등극한 부산저축은행 그룹은 2008년 전세계에 들이닥쳤던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지방거점 저축은행들을 공격적으로 인수해 나가면서 기어코 자산규모 업계 탑을 찍었으며 2010년에는 자산 규모가 무려 10조를 돌파하는 등 겉으로 보기에는 당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저축은행 업계를 대표하는 전국구 저축은행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은 듯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연이은 공격적인 인수합병과 그로 인한 자산규모 10조 돌파 등은 수년 동안 지속해왔던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부패 부실로 인한 썩은 내를 감추기 위한 위장술이었고 이들이 제아무리 자신들을 검사하고 관리 감독하는 금융감독원 담당 직원들을 뇌물로 구워삼고 제아무리 이들의 위장술을 또 다른 화장술로 감춰줄 공인회계사들을 돈으로 매수했을지 라도 더 나아가 로비스트 윤여성 박태규 등을 통해 당시 감사원 감사위원 은진수 등 mb정권의 핵심 고위층 인사들에게 온갖 로비를 하여 자신들에 대한 감사조사 검사 수사 영업정지 등을 무마시키기 위해 아무리 발버둥 쳤어도 박연호를 비롯한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대주주들이자 경영진 최고위층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너무나 노골적으로 자행해왔던 기상천외한 구린짓들을 도저히 감출 수 없었고 결국 mb정권 금융위원회는 전정권 탓만을 하며 미루고 미루다가 더 이상 도저히 어찌할 수 없게든 2011년 2월이 되어서야 부산저축은행 그룹 산하 5개 저축은행에 대해서 일제히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의 썩은내 나는 구린짓들은 2004년 아버지 박상구로부터 박연호 가 그룹을 물려받아 김양 김민영 등 자신의 광주일고 선후배들로 경영진을 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부산저축은행 그룹 대주주이자 회장 박연호를 필두로 이대주주이자 해동건설 회장 박형선 부회장 김양 은행장 김민영 등은 일반적인 다른 저축은행 사태들처럼 브로커들을 통해 뒷돈을 받고 특정 인물들이나 업체들에게 불법 대출 해주거나 불법 배당 횡령 등을 통해서 은행돈을 빼돌리는 일반적인 범죄 수법들을 넘어서 대주주이자 최고위층 경영진인 자신들이 직접 나서 일가 친척들 및 친구들 지인들까지 총동원해 무려 100개 이상의 특수목적 법인 spc를 설립한 후 그 법인들 앞으로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 수천억씩 불법부당 대출 을 일삼았는데 이는 2006년부터 2011년 영업정지 명령을 받는 순간까지 그 총액이 무려 수조원대에 이를 정도로 지독할 이만큼 반복적으로 자행되었고 이러한 자신들의 비인간 적이고 몰상식적인 범죄들을 감 추고 입마금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감사원 국세청 회계법인 등에 또 다시 은행돈을 빼돌려 제멋대로 뿌려댔 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파렴치한 금융범죄들은 참으로 대범하고 스케일도 글로벌했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설립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특수목적 법인 spc들 앞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명목하에 수백 수천억씩 불법 대출하여 인천시 계양구 효성지구 용인시 수지구 상현지구 대전시 서구 관저지구 순천시 왕지동 등에서 아파트 건설 시행사업들을 비롯 해서 안성시 등지에서 골프장 시흥시 영각사에서 납골당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리조트 건설 등 종합개발 사업 등을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을 벗어나 동남아시아 국가 캄보디아에서는 수도 푸논펜 일대의 총개발 비용이 2조원이나 필요했던 캄코시티 개발사업을 비롯해 신공항 건설사업 고속도로 건설사업 특별경제구역 개발사업 등 수천억 에서 수조원이 들어가는 국직국직한 해외부동산 개발사업들에까지 손을 뻗쳤고 이런 국내외 부동산 사업들 보다는 비록 스케일은 작지만 더 노골적으로 은행돈을 빼돌려 월인석보 등 국가지정 보물 무려 18점을 사들이거나 자기 아들에게 갤러리를 차려주고 미술품들을 구입해 주는 등 과연 이들의 마음속에는 인간적으로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을까 의심될 정도로 온갖 다정다양한 술수들을 통해 은행돈을 빼돌려 자신들 멋대로 써댔습니다.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의사결정에 있어 절대적인 역할을 했던 대주주의자 회장인 박연호를 필두로 자행된 온갖 불법행위들은 2006년부터 2011년 까지 무려 5년 가까이 수조원의 규모로 자행되었기 때문에 이를 감추기 위해서 제 아무리 온갖 곳에 뇌물을 뿌려대도 썩을대로 썩어가고 골물대로 곪아가고 있는 부패와 부실을 도저히 숨길 수는 없었을 뿐더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던 국내외 부동산 경기 등으로 인해 100개가 넘는 특수목적 법인들을 통해 당시 대한민국 최대 부동산 시행사나 다를 봐 없었던 부산저축은행 그룹은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로 급전직하에 갔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썩은 내가 진동하는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불법 부당 대출 한복판에는 예전 에피소드들을 통해 언급했던 검은 연결고리들 중 최고의 유명 인사들인 전설의 금융 브로커 박금성과 희대의 사기꾼 권덕만도 있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최대 부동산 시행사나 다를 봐 없었던 부산저축은행의 실상을 모를 리 없었던 전설의 금융 브로커 박금성은 예전 굿모닝 시티 분양사기 사건의 주범 윤창열 에게 전일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불법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줬던 것처럼 명동 명품 쇼핑몰 하이에리엇 분양사기 사건의 주범이자 한설저축은행 불법 인수의 주범으로 오늘날까지 정치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도 매우 밀접한 성남시 제1공단 부지까지 매입 하고자 했던 희대의 사기꾼 권덕만 에게도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spc들을 통해 부산저축은행 그룹사나 저축은행들로부터 불법 대출 받는 것을 알선해 주었으며 권덕만은 자신이 소유한 사업권 일부를 박금성에게 양도하는 것을 대가로 당시 돈 수백억 원을 불법 대출 받아 또다시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악용했습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온갖 똥파리들이 우글거렸던 저축은행들의 부패와 부실을 부정하면서 미룰대로 미루고 버틸대로 버텼던 당시 mb정권 금융위원회는 2011년 1월 3화 저축은행을 시작으로 같은 해 2월 17일에는 부산저축은행 대전저축은행에 2월 19일에는 부산이 저축은행 중앙부산저축은행 전주저축은행 보혜저축은행 등의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고 양측이 소년 저리가라 할 정도로 도무지 신뢰할 수 없었던 당시 mb정권 금융위원회의 갈지자 행보와 함께 부산저축은행 그룹 산하 5개 저축은행에 모두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진 그 직전 직후에도 버젓이 벌어졌던 특정 계좌들에 대한 특혜인출 사태까지 겹쳐지면서 수십 년 동안 부산을 기점으로 전국구 저축은행으로 승승장구 중이었던 부산저축은행 이라는 브랜드를 믿고 부산저축은행 그룹 계열 저축은행들에서 이원 한 푼이라도 더 받고자 일평생 동안 흘린 피와 땀이 농축된 쌈짓돈을 맡겼던 당시 우리 서민들은 뒤늦게 tv나 신문 등을 통해서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졌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나서야 이미 굳게 잠기고 셔터까지 내려진 부산저축은행 문을 두드리면서 울부짖을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본 사람들의 수는 수만 명에 달했고 심지어 이들 중 대다수는 월소득이 150만원도 안 되는 60대 이상 고령층이었는데 이런 분들이 한평생 모은 쌈짓돈을 일평생 일해서 받은 퇴직금을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어느 날 갑자기 찾고 싶어도 찾지 못하게 된다면 대체 이 피해자들은 어떻게 하루하루를 버텨야 할까요 부산저축은행 사태 피해자들은 하루빨리 이러한 범죄자들이 엄벌받는 것과 함께 자신들의 예치금을 온전히 돌려받기를 간절하게 바랬고 너무나도 비인간적이고 기상천외한 모러레저드의 종합판을 보여준 회장 박연호를 비롯한 부산저축은행 그룹 경영진들과 이들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여 이런 사태를 미리 방비했어야 했던 mb 정권 관련 기관들의 공무원들에게 분노했던 당시 우리 국민들도 2009년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쏟아졌던 비판 여론에 존재 자체까지 논란이 되었던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수사를 응원하면서 지켜봤으며 당시 수사권 조정과 중수부 폐지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던 대검 중수부는 조직 차원의 연명을 위해서라도 성역없는 수사 사회정의 확립 등을 내세우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011년 3월부터 떠들썩하게 시작된 당시 검찰의 부산저축은행 사태 관련 수사는 중수부장 김홍일과 최재경을 필두로 2011년 11월까지 총 233일간에 걸쳐 최다 수사 인력 133명을 투입하여 당시 돈으로 총액 10조에 육박하는 초대형 비리를 파헤치고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금융계 뿐만 아니라 정관계 관련 인사들까지 총 3387명을 조사했고 사건의 주범들인 부산저축은행 그룹 회장 박연호 부회장 김양 은행장 김민영 등과 이들이 부렸던 금융 브로커 금융로비스트 윤여성 박태규뿐만 아니라 당시 mb 정권에 청와대 홍보수석 김두우 금융감독원장 김종창 금융정보분석원장 김광수 감사원 감사위원 은진수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한국건설관리공사장 등을 역임했던 김혜수를 비롯해 관련 관리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 국세청 공무원들과 분식회계에 가담한 공인회계사들에 노무현 대통령 의전 비서관이자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 정치인 서갑원까지 총 76명을 기소하는 등 수많은 기록들을 갈아치우며 단일규모 최대 금융비리 사건을 참으로 열심히 수사 기소했다는 인상을 남기면서 당시 우리 국민들은 조직에 명운을 걸고 mb 정권 고위 인사들까지 기소하는 대검 중수부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부산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분노를 가라앉히며 어련히 잘 처리되고 정리될 것이라고 여겼지만 그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부산저축은행 사태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 및 보상안을 마련해주고 이런 피해자들을 양산한 범죄자들을 발본세곤 하여 엄벌을 내렸어야 했던 mb 정권과 그 당시 정치검찰이 이 사태의 피해자들과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어떻게 눈가리고 아웅했는지 그리고 이렇게 당시 특정 몇몇 권력자들의 잘못된 권한 행사로 인해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까지 어떤 악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그동안 줄곧 말씀드렸던 검은 연결고리들의 실체와 오늘날까지 정치판에서 한창 논란 중인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까지 엮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경력 부탁드립니다.